두 번째 이슈,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나스닥이 2%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델타 항공 실적을 안고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2%가량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시장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적에 관심을 뒀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도 실적이 대외적인 악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간밤 나스닥이 2%가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델타 항공을 필두로 해서 항공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실적 시즌 도래하면서 앞서 저희가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또 실적으로 시각이 옮겨지는 걸까요? 사실 금리 인상기가 되면 결국 그 추정 부분들이 실적 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회사의 순익면을 말하대로 주식 수로 나누었다고 보시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순자산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주가의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주식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부분들의 편차폭은 장기적 전망을 봤을 때 연주기에서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야? 얼마까지는 순익이 감태할 것이야? 이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도 중심으로 조금 발맞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경기 방어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하게 실적들을 다져놓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올해 이쪽으로 지금 매수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필품 관련된 업종들이 최근에 계속 선방을 하고 있는 원인 중 한 가지가 연준의 빅스텝 관련된 부분들이 꾸준하게 발언이 될 때마다 결국은 꾸준하게 수입이 있고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생필품 업종들밖에 남지 않더라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략에서도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리오프닝이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항공주가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한항공도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이 오늘 따라서 또 이렇게 수매도 향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앞선 지지가 좀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환차선입니다. 즉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1년도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환율이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투자를 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똑같은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환전을 하는 순간에는 손실이 가능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이 실적의 기대가 충분히 되지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항공업종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리오프닝 중에는 긍정적이다 하면 환차선을 피할 수 있는 미국의 본토에 있는 종목들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볼 때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외 투자를 하기도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들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델타항공의 실적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발표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항공주들의 실적들을 좀 벤치마크를 하시면 어떨까. 오히려 항공주들이 단일의 항공회사만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듬뿍입니다. 즉 이 말씀은 지난 4분기 대비했을 때 이번 1분기 델타항공 실적이 긍정적이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각국에 있는 항공선들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별하실 때는 벤치마크 역할로서의 종목을 접근하셔야 되지 실적에 대비했을 때 주가를 너무 목표가를 높게 잡으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외국인이 더 팔 게 있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파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가 1월부터 해서 1월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경기가 굉장히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리오프닝이 정상화되고 각국의 대표 위치들과 대통령직부터 총리직까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다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워세션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정상을 더 악화를 했죠. 이 부분들이 어떤 상황이랑 굉장히 유사하냐면 2021년도에 슈퍼사이클 올 것이다 이 부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10만 전자 갈 거예요 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96,800원에 일종의 펜트하우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매출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간다면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부분들 아마 올해까지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음에도 못 올라왔다는 부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유사한 경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는 부분들은 아무리 한국 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이 수익이 난 걸 본국으로 가져갔을 때 손실이 난다 이러면 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에서 매도 부분들은 저는 꾸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연중에 한국이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올해 더 안전신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의 달러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심리 전반의 위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식은 심리 게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어떤 심리전에서 유용하게 살아남는 방법은 심리를 이용하지 않는 심리전을 하시면 됩니다. 연준이 금리 올려 한국 금리 올려 그러면 잠깐 투자를 비중을 좁혀야겠구나. 그래서 일종의 현금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낮아진 가격에서의 메리트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어떤 단기적 변동성에 의존하셔서 추가로 매수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장기 투자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분할해서 꼭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외국인의 환자손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슈에 대해서 주식회사 플랫스 김덕고 대표님께서 심도 있는 분석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